시드디 시디 고래밥 골드 먹고 3전투 후에 상전보기 뭐지? 미라손주나? 서지 편향수 근데 여기서 카드 먹는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음? 또 시동설로 끝나나? 그래도 시드는 돈다 어휘야 오 쉿 자다가 벌떡 일어난 락암을 판금 케이블 탐색 빙하 졸라장센 투명락암블린이 울버지졌다 행복디펙트 가자 큐얼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수리의 반대 병가수리 병가가 수리된거지 제주 경우로 폴빵 난 거 전기역하 와 굿 굿굿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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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뻣뻣 뻣뻣뻣뻣뻣뻣 퍼 예 나는 버퍼를 쓸 수 있다 음... 다 죽었... 자가 수리 써야되니까 안 때리는게 맞다 평영도 좋고 눈앓기도 좋고 기기도 높은거 쓰자 아 법법 천천히 나오지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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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보면 디펙트 너브 강한거 아냐 디넘강 개삭이네 개삭이네 엎 윽 유리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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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터도 깜짝 오리지널을 썼습니다. 와 피가 끼는 거구나. 왓처가 디펙트를 부러워한 이유? 코어 써지. 창의적인 인공지능. 음... 써편? 이거는 아스트롤라베가 맞을 것 같애. 차라리 사꼬덱 됐으면 좋았을 텐데. 아니 뭐야 이게. 예예예예예예예예예 랄랭 오호호호호 제거 좀 보자 엘리트 잡고 아이 스택 서턴이 나오는거 저거 저 정도면 버그 아니야? 아무튼 버그임 поступ remove 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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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속 포션 소비 소비 애매한데 3 코덱이라 애매한 안녕하세요 뽀뽀 나이스 티놈 강 티놈 강 티놈 강 와우 역시 버퍼 디팩트 수업 나왔을 때 버퍼 일반 카드 아니었나? 아 축전기가 일반 카드였지 버퍼는 아니었나?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제 귀가 희귀 카드였고 제 귀가 희귀 카드였고 축전기는 확실히 일반 카드 맞았는데 버퍼 가지고 내면은 버퍼도 일반 카드였을텐데 버퍼도 일반 카드였을텐데 버퍼도 일반 카드 버퍼도 일반 카드 재생 포션 컴파일 도라이바 아 혼돈 있으니까 도라이바 쓸만한데 엑스킥 예Pro others 그 같은지를 하 하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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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형에서 터보 같은거 찾아볼까 역장 어 카드 3개 있긴 한데 탐색 킹선 가슬기 눈할퀴기 아 플러스가 아니네 터보 터보도 하필 옆에꺼는 다 강화되어 있는데 터보는 강화가 안되어 있네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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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선 갓슬기 터보 터보 다 튼 Hahaha 터보 악 awakened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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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ic 스튱 데뷔 첫트로에 그만 나오라고 와 어이가 없네 이렇게 많이 맞을 게 아니었는데 스택이 똥 싸가지고 물고기도 자기 빙하 아니었지 내 펜촉 터보 강화도 안 된 터보 전기역학 빨리나는 까비 까비가 아니네 이게 맞네 쟤가 죽었구나 으아아 패촉 냉정함 아 강화된 거 좀 줘 강화 겁내 안되네 쏘시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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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편향나고 이제 대충 보고 파워가 더 필요해 더 많은 힘 왜 눈 안 할 수 있지? 네 눈 알키기 든 소음이 야비하니까 콜로그램 없는 것도 아쉽다 나의 어두운 구체를 알까? 나의 어두운 구체를 야 잠만 야야야야야 넌지실 지인 디넘강 디넘강 똥분열 나 똥분열 너무 싫어 오하 오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똥분열 쓸 수는 있겠다 이게 카드냐 소비투입기 소비투입기 결국 산포대 올롤롤롤롤롤 빙뿔 빙뿔 먹어 말어 음 빙빙빙 투머치 빙 아닌가 빙빙빙 빙하드라고 수비 지웠으면 뭐 개꾸리네 아 똥분열 개쏠먹다 진짜 음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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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수 없는 백분열의 유혹 엔털피 소비 과소비가 엔트로피에 죽어버려 탈윤 먹었으면 개구리다 퍽퍽 눈물 퍽퍽 퍽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퍽 아 진짜 괜히 넣었다 저주야 저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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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모가 없어 내 소비 홀로그램 있어야 되는데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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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코스트 어디였으냐고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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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퍽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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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오 영재사격 빙하 하나로 방어도가 저만큼 오르네 얄탈없네 근데 지금 수비카드 너무 많아 디펙트니까 뭐 이 정도 여도 되긴 한데 켈리퍼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노분열 강화하는 거 싫어해 어차피 똥카드라 거의 안한다 홀로뿔 안녕하세요 소비 투입기 너무 강하고 똥분열 마지막상 저주카드다 이거 아침 일어나면 아침이지 소비 투입기 개꿀 개꿀 홀로그램 강화할 거 없다 탐색 똥분열 똥분열 그런 거 강화하면 승률 떨어짐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떨어져 요정밥이지 요정밥이지 이런 포션 아낄까 그냥 이거 체력도 안정권일 거 같은데 창밹트 창반때 쓰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창반때 쓰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창반때 쓰는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이 모든 것이 핵분열 덕분입니다. 이 영광을 핵분열에게 3코덱인게 불안요소인데 음... 그 란답 전경기 지금... 아니 카드 보상을 3개나 더 볼 수 있다 와 즐겁다 이번에는 동분열 잘 떴네 이정도면 인정이지 맨날 저렇게 나오면 갓카드 인정 위치한 사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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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즙 최고 홀로그램 진짜 스택 귀신같다 아니 저거 첫 턴에 안나오면 뭐 또 게임 꺼지나? 또 게임 꺼지나? 오! 오! 인공물 배갔네 디펙트도 인공물인데 왜 디펙트는 인공물 안줘요 왜 써지 써야죠 디넘당 근데 산막은 이런데 창방은 어떡하지 에어쩔쏟다 디펙트답게 살다가 디펙트답게 디펙트처럼 살자 방금 다 못갔어 얘네도 그냥 소비만 갈기면은 뭐 어려울 것 같진 않고 얘네 이제 내가 파워카드 안쓰면 강해지는 몹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정말 쉽다 이지하다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울 수가 레디만 하면 되죠 소이지 학생들의 전화 강해지는 몹이이 난해 못한 게 진성 수좌 별 거짓말 풀핀 포션 아끼길 잘했네 풀핀 포션 아끼길 잘했네 음? 풀풀 투이키 쌓고 갑시다 2300 딱댐을 주었습니다 핵트4는 모른다 축전기 행꽃 비행기 하하 암흑의 정수 헛 하하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물건 살 때 되니까 손님만 하네 이걸 걸으네 빙하 진짜 멋지게 떴네 막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정보 암흑에 정수로 구체를 전부 밀어내고 노강 핵품렬을 쓰면 강화 핵품렬과 같아진다 그냥 쏘내 보는 거 아니에요 848856 84864 구체가 일곱 개라가지고 잘못 말했어 유물까지 합치면 848인데 그거 버그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더 안 올라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안 높은 깎아털 아니 여기서 깎아털 주지마라 꼴밖에 안해 명중 에너자이저 다시 시작 꼴 거지같은 핸드 진짜 쓰레기 같네 와아 선 넘넘네 진짜 꼴받네 애 뭐 저따구로 나오냐 심하다 심해 야 공허 못 보고 잘 못했다 아 이거 근데 진짜 드로우 졸라 심하다 내가 이거 좀 어이가 없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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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하게 하네 아니 1차格이 안 나오는데 야 야 야 야 으아아아악 꼴받는다 이길 수 있다 냉냉 3-9-3-9 눈덩이 던지는 디펙트 1등 사격 쓰는 디펙트 너무 불편하네요 국세 사격을 써야 된다 아니지 국산 사격을 이용합시다 아이치 잉! 헛소리 하지마 천원내고 헛소리 쓰니까 봐드립니다 3-1-7-5 디펙트가 국산이면 그건 그것대로 마음에 안들지 않을까 3-5-1-8-1-5 소